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서린의 아아영어교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셨죠? 저와 함께 영어 연습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동사가 있는 문장 연습해보겠습니다.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형태의 문장을 연습할텐데요. 먼저 문장 연습하기 전에 비의 의미를 알아보고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비, 존재하다 입니다. 존재하다. 어디어디?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 존재하다, 있다 입니다. 비에는 시간 개념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 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태초에 무언가 있는 고요한 상태 비입니다. 그런데 비가 의미가 있죠? 존재하다. 영어에서는 주로 이다, 있다, 되다 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다, 있다, 되다. 따라서 존재하다, 이다, 있다, 되다. 이 네 개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에 들어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존재하다, 이다, 있다, 되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대화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대화를 하게 되면 비가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면 시간을 넣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어제 뭐 했어요? 내일 뭐 할 거예요? 앞으로 무엇이 될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시간 개념이 들어가죠. 따라서 시간 개념을 넣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가, 아까는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우선 대화를 하게 되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첫째,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나부터 있어야 대화가 되겠죠.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입니다. First person. 문법 용어로 1인칭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첫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First person. 혼자일 경우. 나. 내가 있어야 되겠죠? 영어로 I. I, 있다, be. I, be.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B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I am. I am. M으로 바뀝니다.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죠? 무조건 외워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이다, 나는 있다, 나는 되다 라는 의미로 I am. I am. M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항상 나만 놓이게 돼 있습니다. I am. I am. 어렵지 않아요? I am.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데요. 친구랑 나랑 같이 우리라고도 할 수 있죠. 두 사람 이상이 첫 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일 경우 마찬가지로 first person인데요. 두 사람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라는 표현이죠. we be 라고 써야 되겠죠? 그런데 시간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we are, we are. be의 모양이 R로 바뀌었습니다. 외워야 되겠죠? we are. 읽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죠? we are. 우리는 이다, 우리는 있다, 우리는 되다, 우리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 있어야 되겠죠? 자, 표현대로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있고 상대, 너의, 상대는 너가 올 수도 있고 너희들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한 사람일 경우 너 라고 하는 거죠. 당신, you be, you be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be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you are, r로 바뀝니다. 앞에서 we are처럼 you are로 바뀝니다. 지금 be의 형태에 바뀐 게 m 있었고요. r 두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두 사람 이상일 수가 있겠죠? you be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you are. 혼자일 때도 you are, 둘 이상일 때도 you are.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한 사람부터 무한대까지 모두 you ar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렵지 않아요? m, r 두 가지 비동사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는 세 번째는 어떤 대상일까요? 이때는 대상이 되지 않고요. 소재가 됩니다. 대화의 주체, 상대방이 아니고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중요하죠? 소재가 세 번째에 놓이는 겁니다. third person or third impersonal. 사람일 경우는 person, personal, 사람이 아닐 경우 impersonal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람인데 그, 우리 그는, 그녀가 그것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사람 이름이 있지만 대신 쓰는 표현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he, be, she, be, it, be 이렇게 쓰지 않겠죠. 자, be가 어떻게 바뀔까요? 짜잔! 이렇게 바뀝니다. he, is, she, is, it, is, 비가 이지로 바뀌었습니다. is, is, 똑같죠. 제삼자는, 세 번째는 우리가 소위 제삼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삼자는 사람일 때, 남자일 경우, 그는, 이다, he, is, 그녀는, she, is, 그것은, 입니다. it, is, it, is, 읽는 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she, is, he, is, is, 세 가지 모두 이지를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1, is일 경우에 T 양쪽에 모음이 생기면 R로 발음이 됩니다. 따라서 이티즈 해도 되지만, it, is, it, is 이렇게 발음하면 부드럽죠? 자, M, R, is 세 가지 형태로 바뀌었죠?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이렇게 주체, 상대방, 소재에 따라서 비동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다, 이다, 되다로 해석을 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주체와 대상, 소재에 따라서 비동사를 다르게 쓴다는 것. 왜 그럴까요? 글쎄요, 다르다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M, R, is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세 번째 소재들이 있는데요. 두 개,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겠죠. Third person or third personal, impersonal 보겠습니다. 모두 they be, 그들은, 그것들은, 같이 they를 씁니다. 따라서 they are, 입니다. they are,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 그들은, 그녀들은, 그것들은의 의미가 모두 they가 되겠습니다. they are, they are, TH 발음, 혀를, 치아 사이에 살짝 물어주고, they are, they are, 그것들은, 그녀들은, 그들은, 입니다. 이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장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있다, 나는 이다, 나는 되다, I am, 이었죠. I am, 뒤에 어떤 설명을 할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I am a boy. I am a boy. boy라고 하는 형태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소년이죠.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를 넣었습니다. I am a boy. 당연히 나는 한 사람이니까요. boy도 한 사람이 오는 거죠. 우리말은 나는 소년이야. 라고 개수의 개념이 없지만, 영어에는 반드시 표현을 해주죠.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이란 말은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감정, 느낌을 나타내는 거여서요. 셀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 없이 그대로 I am happy. 내가 있는데, 하나의 소년으로 있는 거고요. 내가 있는데, 행복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행복한 거죠. 행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I am studying. study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다. 라고 하는 행동을 나타내죠. 행위를 나타내죠. 원래는 I am study. 이렇게 놓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양을 다르게, 뭔가 추가를 해서 넣어줍니다. I am studying. 나는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I am study. 라고 하는 문장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가 똑같은 형태로 두 개가 나란히 오지 않습니다. 다르게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바뀐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 am study 하는 것이 아니라 이디를 붙여서 I am studied. 이런 형태로 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I am studying. 공부하는 중이에요. I am studied. 공부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동사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I am in the room. 나는 방에 있습니다. 나 있는데 방에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있다로 해석이 되겠죠. I am in the room. 나 방에 있어요. 자 연습해 볼까요? I am a boy. I am happy. I am studying. 나 공부하고 있어요. I am studying. I am studied. 나 공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인데요. 시켜서 하는 겁니다. I am in the room. 나 방에 있습니다. 나 있습니다. 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나는 소년입니다. 라고 해서 이 M의 의미가 뒤에 놓이죠. 하지만 영어는 내가 있고 나서 내가 있고 나서 소년이고 행복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방에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나란히 놓이게 됩니다. 먼저 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는 거죠. 개념적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I am a boy. I am happy.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M이 먼저 놓이는 겁니다. 비동사가, 동사가 왜 영어 문장과 한국어는 위치가 다른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존재하고 나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원리대로 문장을 나열하게, 단어를 나열하게 되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왔습니다. 당신은 입니다. 당신은 있습니다. 당신은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또 놓을 수가 있겠죠? 자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오고 너가 온 차이입니다. you are a girl. you are a girl. 누가 하는 말일까요? 사실은 내가 하는 말이죠. you are a girl. you are smart. 너 영리하다. you are dancing. 너 춤을 추고 있습니다. you are eaten. 너 먹었지. 누가? 자, 먹었지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알아서 먹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강제로 먹히게 된 겁니다. you are eaten. you are in the park. 너 있는데, 공원에 있습니다. 당신은 공원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he is, she is, it is. 자, 제삼자. 자, 이런 말대로 짓겠습니다. 자, 볼까요? he is a boy. 또는 she is a girl. he is happy. she is happy. 그렇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차례대로 해볼까요? he is a boy. he is happy. he is crying. he is gone. he is on the tree.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녀는 소녀입니다. 그녀는 행복합니다. 그녀는 울고 있어요.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는 나무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잊고 난 다음에 it is. 자, 이때는 다른 걸 쓰겠죠? a dog. 이렇게요. it is a dog. it is happy. it is crying. it is gone. it is on the tree.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뒤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자, 복수 형태도 똑같습니다. we are. 우리는 있습니다. 너희들은 있습니다. 그들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두 사람 이상이죠. 따라서 이 단어 형태도 어를 쓰면 안 되겠죠? we are boys. 자, 들의 개념 s를 넣죠? we are boys. we are happy. happy는 셀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쓰실 수 있죠? we are studying. 이 형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we are studying. we are studied. we are in the park. 우리는 공원에 있어요. 공원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you are boys. 너희들은 소년들이야. you are happy. you are studying. you are studied. you are in the park. 다 가능하죠? 이번에는 they are boys. 그들은 소년들입니다. they are happy. they are studying. they are studied. they are in the park. 다 가능합니다. 이 말도 사실은 누가 하는 걸까요? we are boys. 우리는 소년이야. 자, 결국은 내가 하는 말입니다. 모두가. 너는 소년들이야. 라고 하는 표현도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세상의 중심을 나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부터,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부정문. 무엇이 아니다.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문장을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다, 있다, 되다.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we are. you are. they are. 그렇게 배웠죠?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에 부정문 만들기 차이점을 짚어볼까요? Korean, 한국어는 주어, 대상, 동사, 무엇이 아니다가 뒤에 옵니다. 그렇죠?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뒤에 오는 거죠. 또는 너를 안 좋아해, 아니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죠. 자,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할까요? English. 영어는 이렇게 합니다. 주어, 노이고, 이다. 노였었죠? I am, you are, he is, she is. 이렇게 노였었잖아요? 그 뒤에 아니다. 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am, are, is. 뒤에다가 not을 붙입니다. 위치가 중요하죠? 비동사 뒤에. 있고 난 다음에 아닌 거죠. 있고 난 다음에 아닌 거기 때문에 am, not. 자, 줄여서 ain't. are, not. 줄여서 aren't. is, not. 줄여서 is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am not, are not, is not. 따로따로 떼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겠죠? 자, 보겠습니다.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있다라고 하는 표현.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있지 않는 거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뒤에다 not을 붙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이런 표현들이 왔습니다. I am not a boy. I am not happy. I am not studying. I am not studied. 똑같죠? I am not in the room. 나는 방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not의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자, 비동사 뒤에 not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있어야 되겠죠? you are, 그 다음에 아니다라는 표현이 뒤에 놓이는 거죠. you are not happy. you are not happy. 줄여 쓸 수 있어요. you aren't happy. you aren't happy. 자, 이렇게 줄여 쓸 수 있고 자, 이번에는 you are not happy. you are not happy. 자,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겠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또는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are not, aren't, aren't, are not 이렇게요. 그녀는 키가 작지 않습니다. 그녀는 먼저 와야 되겠죠? 이지 않다 라는 표현이 먼저 와야 되겠죠. 있어야 되고 아닌 거죠. 자, 보겠습니다. she is not short. she is not short. she isn't short. she isn't short. she is not short. she is not short. 그는 날씬하지 않습니다. he is not thin. he is. he is not. he is not thin. he isn't thin. he is not thin. 자,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예쁘지 않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she is not pretty. she isn't pretty. she is not pretty.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it is not good. it isn't good. it's not good. it's not good. 우리들은 소년이 아닙니다. we are not boys. we aren't boys. we are not boys. 당신들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you are not teachers. you aren't teachers. you are not teachers. 이 단어의 형태를 보면 이때 you는 두 사람 이상을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you are not teachers. 가벼운, 아주 쉬운 문장이지만 여러 번 연습을 해야지 자동적으로 바로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you are not teachers. you aren't teachers. 여기에 감정을 넣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음성이 높낮이가 만들어지겠죠. you are not teachers. you are not teachers. you aren't teachers.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they are not doctors. they are not doctors. they aren't doctors. they are not doctors. 그것들을 행복하지 않습니다. they are not happy. they aren't happy. they are not happy. 네, 여기까지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연습해 볼까요? let's drill. 자,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렇죠. I'm not sad. 자,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죠. I ain't. I ain't. said,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I ain't, ain't said. 매우 낯설어하는 축약인데요. I ain't said. I'm not said. 당신은 부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rich. rich, 부자가 아닌, 부자인, rich, 부자인, 부자가 아닌, you are not rich. 그는 가수가 아닙니다. 네, 잘 만들었습니다. he is not a singer. he is not a singer. 또는 he is not a singer. he is not a singer. 세 가지 문장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문장으로 예문을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세 개로 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녀는 농부가 아닙니다. she is not a farmer. she isn't a farmer. she is not a farmer. 그것은 사자가 아닙니다. it is not a lion. it's not a lion. it isn't a lion.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I'm not sad. I ain't sad. I am not sad.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 의문, 무엇은 무엇이 아니니? 라고 하는 아니다, 인데요. 물어보는 겁니다. 아닌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은 무엇이 아닙니까? 하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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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